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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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유지민이야 니가 완전 핫도그가 어 어 어 정말 누가 파투하게 될 것인가 유혁 유정 유혁 오케이 우라 갑니다 오케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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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아아 한 번을 못 이겨봤으니까요. 어이 뭐야. 아 이거 또 이거. 어 이거 또 불안하네. 이거 또 스포츠 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. 네. 정말. 아 이거 또 초록색이네. 아 이거 또 불안하네 이거. 이거 또 누가 오는데 이거. 당연히 오겠지만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런 거 할 때. 일단 어디 올라가서 숨어야 되겠다. 숨어요. 일단 자고. 오늘 진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. 투 스타트 레이스예요. 이따 볼게요. 내가. 내가. 아 내가 마지막이구나. 오늘 누굴까. 내가 오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날은 보통 말이야. 너 알지. 이런 거 하는 날 추성우 선수 그 새벽에 진짜 그 악몽. 진짜. 첫껍가. 그래서 북한 Karlklule을 형을 sizing 그렇게 조직하잖아. 형진 선수 추심수 선수. 왔다. 왔다. 아. 아 아 아아아. 강력한 Justin 나올 때 이런 걸 한단 말이야. 저 누가 하더라도 오늘 진지하게 하기로 시청자분들과 약속했습니다. 오케이 바빠서. 추심 Р 아니 본인 카메라. 아니 본인 카메라 하면 되잖아요. 현진이 봤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네. 동물원에서 곰 탈 줄 아냐 곰 탈 줄 아냐. 여덟 번째 런덤맨. 여덟 번째 런덤맨. 완벽한 천사. 완벽한 천사.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야수 공동. 야수 공동. 야수 공동. 야수 공동. 대회 분석. 야수 공동. 어린이날이니까. 열심히 해야죠. 어린이날. 차인표 입장. 어? 차인표? 여덟 번째 런덤데. 완벽한 천사. 차인표 입장. 이거 봐. 여덟 번째 런덤데. 차인표 입장. 야 임표 형. 그 근육남 차인표 씨. 임표 형. 와 이 형. 야 승부 형 장난 아닌데. 승부 형 장난이지 이 형. 야. 센터가. 야 열정 그 자체인데 이 형. 아. 어? 임표 형 또 열정 그 자체야. 아. 아홉 번째 런덤데. 오? 아홉 번째 런덤데. 차세대 능력자 후보 1인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시작하는 거야? 이게 스파트식 한 명인데요. 시작하자마자. 첫 세대 능력적으로 1인장. 2기 김 입장. 2기 김? 다섯 번째로는 2기 김 입장. 다섯 번째로는 2기 김 입장. 다섯 번째로는 2기 김 입장. 앉아 앉아. 2기 김 잡으려 아니야. 2기 김 잡으려 아니야. 2기 김 잡으려.